이번 주 첫 번째 1위 후보입니다. 오늘은 특이하게 전기 자동차로 등장합니다. 투투 1과 2분의 1. 다른 길로 갈까 생각했네요. 거듭한 널 보고 싶고 짧은 인사할까 하는 마음에 두근대는 가슴으로 난 걷지 않고 내 어깨 손을 잃는 다른 어떤 사람 화가 난 내 얼굴은 미소로 닥치고 두 사람은 내 옆을 지나갔지 잃이 되어버린 날 잃은 것 같은 너의 모습에 하나의 뾰보로 나만 외로워져 내일 네가 가져간 나의 반쪽 때문인가 그래서 넌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 넌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아직은 너의 눈이 넘어서 우η한 널 볼 때 한참 나로 있어야 할 텐데 널 볼 때 그대 두근대는 가슴으로 내 앞에서 놀리는 다른 어떤 사람 막아간 내 얼굴은 내 소름 박히고 두 사람 내 옆을 지나가지 일이 되어버린 날 잊은 것 같은 너의 모습이 내 앞에서 놀란 날 잊은 것 같은 너의 모습이 내 앞에서 놀란 날 잊은 것 같은 너의 모습이 우리 옆에서 잊었던 거야 드래 88 006 002 001 иде 61 003 002 001 인 theCUBE